이거는 가죽을 작업을 할 때 가죽을 땡기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가품 보실 때 한번 보시면 약간 도움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덩크 범고래 리뷰하면서 이 거민 컬러 같은 경우는 워낙 대체품이 많아서 특정 모델들 말고는 비싸게 주고 사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민 컬러를 사려면 이런 제품을 사야 됩니다 대체품이 없는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슈프림 나이키 SB 덩크 로우 블랙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 우리는 이 제품을 다른 컬러로 2003년에 먼저 만나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에는 하이 모델만 나왔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른 컬러로 우리가 이 로우 제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제품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같이 언급을 하는 게 2003년에 발매됐던 슈프림 하이 제품인데 그 하이 제품을 베이스로 해서 2021년에 이 로우 제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나온 이 제품은 2003년에 나왔어야 될 제품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 발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내피셜이 아니고요 지금도 나이키에서 2003년에 발매됐던 슈프림에 대해서 정보를 좀 찾아보시면 거기에 하이와 로우 모델 두 가지의 아이콘 로고가 들어간 샘플이 있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2003년도에 발매될뻔 했던 로우 모델의 샘플입니다 이 샘플 사진이 왜 상용화되지 않았냐면 2002년도에 나이키 SB가 독립해서 나오면서 그때는 이제 SB로고가 사용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나이키 로고를 사용을 해서 신발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저 측면에 아이콘 로고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나이키 스포츠웨어 쪽에서 제동을 걸었고 독립된 지 얼마 안 된 나이키 SB 측에서는 그쪽 의견을 받아들이고 별 모양으로 대처를 해서 저 하이 모델이 2003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 사진을 다시 한번 볼 건데 지금 보시면 이 뒷부분에 금색 로고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이키 로고가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제품하고 똑같습니다 2003년에 나왔던 덩크 하이 제품 그 제품이 이 아이콘 로고가 별로 바뀌어서 발매가 됐었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샘플 사진하고 달라진 거라고는 아이콘 로고가 별로 바뀐 거 그것뿐입니다 만약에 저 샘플 사진이 가짜라고 본다면 나이키 SB하고 슈프리몬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사진 그대로 신발을 만들어낸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 사진은 가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도 이 제품 발매 정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2010년 전후에 이미 돌던 사진입니다 해외 블러드 사이에서 2010년 전후에 이미 돌던 사진이기 때문에 이 제품 발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미리 돌았던 사진입니다 반면에 저 로우 제품 말고 하이 제품 샘플 사진이 있는데 그거는 저 로우 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만들어진 이미지 같습니다 그거는 원래 샘플 사진이 아니고 이후에 만들어진 이미지 같고 이 로우 제품 샘플 이미지는 원래 샘플 이미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이미 있었던 제품이 무슨 이유에선지 발매가 되지 않았었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2021년에 컬러를 달리해서 현대적인 기능이 추가돼서 발매가 됐다고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제품 리뷰할 때 신발 용어를 사용을 하니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편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편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샘플을 2003년에 발매했던 하이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콘 로고가 별 모양으로 바뀌어서 지금 발매가 됐기 때문에 제품이 지금 나오는 나이키 SB 제품들하고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발등 부분의 로고를 보시면 지금 SB 제품하고는 다른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에 나왔던 하이 제품에도 이런 로고가 들어가 있고 아까 보셨던 샘플에도 이 SB 로고가 아닌 일반적인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발등 부분 이 부분의 재질도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나이론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 이 밑창 같은 경우도 요즘에 나이키 SB에서 사용되는 밑창하고는 조금 다른 밑창입니다 보시면은 SB 로고도 없고 다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밑창 같은 경우에는 19년에 나왔던 슈프림하고 나이키 콜라보 덩크에도 사용이 됐고 2012년에 나왔던 제품에는 또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제품 같은 경우는 나이키 SB 밑창을 사용했고 그리고 발등 부분에도 SB 로고가 들어간 그런 탭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밑창 부분은 예전 밑창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 발등 부분에 로고는 또 현대 사용하는 SB 로고가 들어간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발등 부분에 로고 그리고 밑창 모두 SB 로고가 사용되기 전 예전 제품에서 가지고 온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신발끈에 이 금속 장식이 달려 있구요 슈프림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월드 페이머스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 여분의 흰색 신발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깔창 같은 경우에 슈프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레드 컬러가 들어간 깔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행태그도 달려 있습니다 이 행태그는 2012년 제품에도 있고 2019년 제품에도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악어 패턴을 보면은 이 앞부분에 이 패턴과 그리고 지금 이 뒷부분 이 패턴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신발 제작할 때 가죽을 당겨서 만들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비해서 깊이감이 없고 훨씬 밋밋한 느낌인데 지금 이 앞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뒷부분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시는 이 부분만 선명하지 않은 느낌이고 또 측면으로 갈수록 약간 무늬가 살아 있습니다 수옷이나 나머지 부분은 그나마 조금 또렷한 무늬인데 전체적으로 무늬가 그렇게 아주 선명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악어 패턴이 선명하지 않다는 거 나중에 가품 보실 때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발볼 없으면은 그냥 반업에서 1업 정도 하시면은 편하게 신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SB라인 제품들 같은 경우에 전문적으로 보드 타는 분들 아니라면은 발볼 없으면 그냥 반업에서 1업 뭐 제품 상관없이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1업 정도 하셔야지 좀 편하게 신으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이상 사이즈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디테일 영상은 따로 올려놓을 거니깐요 개인거래 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개인거래 하시면은 약간의 도움은 될 겁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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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